2월 1일 수요일 마감체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짱 주요일쇼입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조정에 따른 저가 매수에 입입어 반등했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등 시총상 위주가 강세를 보이며 지수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업황 악화로 1월 무역수지가 월기준 역대 최대 수준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적자폭도 크게 확대됐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이 본격화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중국의 공급망 차질이 심화될 경우 글로벌 무역이 1년간 최대 0.5% 둔화될 수 있다는 추정도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해 상반기까지 청약 불폐 지역으로 여겨졌던 서울의 아파트 초기 분양률이 20%대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 지역 민간 아파트의 초기 분양률은 20.8%로 집계됐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업황 침체로 SK아이닉스가 지난해 4분기 1조 7천억 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업황 부진이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조원대의 연간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올해 반도체 시장에 역풍이 불겠지만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반도체, 소재부품, 장비 시장은 내년부터 급격한 반등세로 전환할 전망입니다. 대한항공이 지난해 본격적인 여객 수요 회복과 화물 사업 호조에 임입어 연간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을 경신했습니다. 특히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에 2배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최규옥 오스템 임플란트 회장이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논란이 유니슨 캐피탈 코리아와 MBK 파트너스가 오스템 임플란트 경영권 인수를 추진 중인 공개 매수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코스피지 수는 1.02% 상승한 2,449회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운수장비업종, 전기전자업종 등을 중심으로 1,934억을 순매수하며 3거래일만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기관은 1,957억을 순매도하며 차익실현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개인은 149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증권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의약품업종, 운수장비업종 등이 순환매 영향에 상승했습니다. 통신업종이 하락했고 전기가스업종, 섬유위복업종 등 경기 방어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지수는 1.41% 상승한 750회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일반 전기전자업종, IT업종 등을 중심으로 각각 2,022억 67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은 2,255억을 순매도하며 이틀 연속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일반 전기전자업종이 2차전지주 강세에 급등했고 통신장비업종, 제약업종 등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통신서비스업종이 하락했고 컴퓨터서비스업종, 인터넷업종 등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징주입니다. 반도체 업종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감상기대감이 살아나며 반등했습니다. 전일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시설 투자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시장의 감상기대감에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KB증권에서는 삼성전자의 올해 투자 대부분이 메모리와 무관한 EUV, 인프라 등 미래 투자로 책정되면서 사실상 메모리 설비 투자는 전년 대비 13%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올해 D램 공급량이 9% 감소하면서 글로벌 D램 공급 역시 4% 축소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개장 전 4분기 영업 손실 1.7조 원을 발표한 가운데 컨퍼런스콜을 통해 올해 투자를 전년 대비 50% 이상 축소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I텍, 동진세미캠 등이 반등했습니다. 2차전지 업종이 호실적 랠리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30일 삼성 SDI가 지난해 매출로 전년 대비 48.5% 증가한 20조 1,241억 원, 영업이익은 69.4% 증가한 1조 8,08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에 이어 삼성 SDI 역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간밤 뉴욕 증시에서 GM이 호실적을 발표하며 급등한 가운데 올해 가이던스 역시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튬 아메리카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소재업체에 대한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BM, LNF 등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웹툰 관련주가 미국 내 네이버의 웹소설 기반 영화 제작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일 언론에 따르면 네이버가 지난 2021년 인수한 웹소설 플랫폼 와페드의 IP를 활용한 영화 부트캠프가 현지 개봉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1억 500만 뷰의 조회수를 기록한 스페인어 기반 블러바드 등 와페드의 메가히트 웹소설 3편이 영화와 TV 드라마로 제작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가 세계 최대의 콘텐츠 시장인 북미를 시작으로 유럽, 남미 등 글로벌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됐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MBT, 핑거스토리, DNC미디어, 4x4, 애니플러스 등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LG생활건강이 18년 만에 역성장 소식에 급락했습니다. 전일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LG생활건강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11% 감소한 7조 1,858억 원, 영업이익은 45% 감소한 7,11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연간 매출이 역성장한 것은 2004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신한투자증권에서는 고정비 부담 증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89만 원에서 83만 원으로 하향했습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올해 1분기 화장품 매출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주가 스페이스X와 원웹의 국내 진출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CEO가 창업한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올 2분기 국내에서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시작한다고 공지한 가운데 한국 진출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에 본사를 둔 원웹도 한화 시스템과 협력해 올해 위성통신 서비스를 출시하며 양산은 현재 관련 행정 절차와 인프라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AP 위성 세트레가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인텔리안테크 등이 동반강세를 보였습니다. 내 일장 체크포인트입니다. 일정으로는 FOMC 회의와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하원의장의 부채한도 협상이 예정돼 있으며, 러시아는 유가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에 대한 석유 수출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언팩 행사도 열립니다. 경제지표입니다. 미국의 1월 ISM 제조업 PMI, 1월 ADP 민간고용, 12월 졸트보고서가 발표되고, 유럽의 1월 제조업 PMI, 1월 소비자 물가지수, 독일의 1월 제조업 PMI, 한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실적은 미국에서 티모바일,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노바티스, 썸오피셔, 메타플랫폼스의 실적이 발표되고, 한국에서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현대일렉트릭, 현대해상, 메리츠금융지주, BNK금융지주, LX하우시스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전망과 포인트입니다. 국내 증시는 전기전자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가 살아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FOMC를 앞두고 있는 만큼 외국인의 매수 강도는 지난주에 비해 둔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1월 증시가 역대급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예상 외에 강한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2월 전략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수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느껴질 수 있는 레벨에 도달한 가운데, 외국인 매수의 강도가 둔화된다면 시장의 탄력 역시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FOMC를 앞두고 외국인 수급이나 2월 장세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현 시점에서는 1월의 흐름이 쉽게 꺾일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매크로 변수들이 여전히 불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물가와 고용지표상 금리의 상단이 머지 않았다는 것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내 금리 인하까지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금리 인상이 마무리된다는 것만으로도 유동성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은 유지하고 있으며, 주도주가 명확하게 등장하기 전까지는 순환매가 지속될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장 대응에 주력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1월의 상승 탄력이 예상외로 강하게 나타나면서, 쓸 수 있는 호재를 다양하게 끌어썼기 때문에 반등의 속도는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2월 1일 마감체크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트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